대한민국 최고의 미남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 누굴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접근 말고 다른 식의 접근도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실존하고 있는 최고의 미남 미녀가 아니라 가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보자 이러면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과거엔 이런 식의 접근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눈의 미남 누구냐? 코 미남 누구냐? 입이 가장 멋있는 남자 누구냐? 얼굴형은 누구냐? 이렇게 뽑아놓고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아넣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 미녀가 될 것이라는 이런 식의 접근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인터넷을 돌아보다가 먼 옛날 2013년에 있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미녀 얼굴 해서 황정음의 얼굴형 김태희의 눈, 송혜교의 피부와 입, 이민정의 코를 합치면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묶어 놓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일까요? 생각보다 좀 이상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의 얼굴이 눈, 코, 입의 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얼굴 하면 눈, 코, 입을 떠올리죠 우리의 아들한테 아빠 그려줘 이러면 알았어! 라고 하면서 머리가 곱슬하니까 머리 꼬불꼬불하게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딱 찍고 아빠! 이럽니다 눈 콜만 있으면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장동건의 눈, 박보검의 코, 송중기의 입이 있으면 제 얼굴이 굉장히 잘 새겨질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합니다만 제 눈 그리고 박보검의 눈은 그 얼굴에 있어야 박보검의 눈이 되고 저의 눈이 됩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 보면 누구처럼 보이세요? 뭐 잘 모르지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좀 약간 환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사진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위에 나온 얼굴이 제 얼굴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제 얼굴을 보면 제 눈이 뭐 저의 착각일 수도 있으나 나름 선량해 보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진 보면 제 눈은 굉장히 매서워 보이죠 눈은 똑같은데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눈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제 왼쪽 사진에서 저의 얼굴에 상관과 굉장한 미남배우의 하관을 붙여놓은 사진인데요 아무리 봐도 미남배우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네 좀 슬프긴 하나 이 미남배우님께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미남배우의 하관이 제 얼굴에 붙으면 전혀 다른 느낌이 되거든요 가수 태양은 눈, 코, 입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everything이 눈 플러스 코 플러스 입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얼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 코, 입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이 배열 눈이 어디 있고 코가 어디 있고 입이 어디 있느냐 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 두 사람 굉장히 비슷해 보이나요? 사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 똑같다는 말은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원래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원본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눈만 양쪽으로 조금 넓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은 얼굴이 만들어지죠 눈, 코, 입은 똑같았어요 심지어 코와 입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눈만 조금 옆으로 벌렸더니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얼굴의 매력 우리 얼굴의 마법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전역적 철이라고 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눈을 먼저 보고 코를 따로 보고 입을 따로 보고 나중에 합쳐서 얼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대부분의 사물은 그런 식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굴을 볼 때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눈, 코, 입이 어느 위치에 배열되어 있는가 이 정보를 더 중요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을 전역적 처리라고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얼굴이 똑바로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제 얼굴 사진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잊어버리실까봐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선 우리 한번 퀴즈를 해볼 겁니다 앞으로 제가 4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 4장 중에 어떤 사진이 이 얼굴과 똑같은 사진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보이시죠 아시겠나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네 두 번째 사진이 제 얼굴입니다 똑바로 봤더니 전혀 다른 얼굴인데 뒤집어 놓으면 잘 모르겠죠? 네 우리는 얼굴을 굉장히 특별하게 전역적 처리라는 걸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단 얼굴이 바로 섰을 때만 그렇습니다 거꾸로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얼굴이 얼굴 같지 않으니까 얼굴로서 우리 뇌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모나리자의 사진이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모나리자 보면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나요? 모르시겠어요? 모나리자? 뭐 이상한 거? 아 별로 모나리자 미녀가 아닌데 미녀라고 한다? 눈썹이 왜 없지? 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진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제가 바로 한번 세워드릴게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상하죠? 이 사진은 모나리자의 눈과 입을 위아래를 바꿔 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섰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잘 알겠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위아래를 거꾸로 해놓으면 이 눈과 입이 바뀐 걸 잘 알지 못해요 그 이유도 역시 얼굴을 바로 서지 않으면 얼굴을 얼굴답게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 코, 입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항상 내 눈이 어땠으면 내 코가 어땠으면 내 입이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은 사람을 볼 때 눈, 코, 입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죠 전체의 배열을 더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얼굴에 장동건의 눈, 원빈의 코, 박보검의 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별일 없을 거예요 그냥 거의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단, 그렇다고 해서 제 눈이 장동건의 눈처럼 크게 달라진다고 하면 저의 얼굴이 매우 달라지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눈이 커지면 전역적인 처리를 할 때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눈, 코, 입의 배열은 예를 들어서 눈 사이의 거리 눈과 코 사이의 거리인데 눈이 커져버리면 전반적인 전역적 처리에서 느끼는 배열 정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눈을 키우는 성형을 한다던가 화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볼터치를 해서 볼을 가름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입술에 화장을 할 때 좀 더 크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눈, 코, 입의 배열 정보를 약간 어그러뜨리게 할 수 있으면 나의 얼굴은 매우 다른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으신지는 다 여러분의 자유지만 생각보다 중요하게 될 것은 입 바꾸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배열 정보를 바꾸는 방식이 좋다 안경도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디자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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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